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부자되자님이시고요. 에코플라스틱을 6,700원에 20% 비중 담으셨는데요.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어요. 에코플라스틱 오늘 종가가 4.7%의 상승으로 5,120원 선 기록했고요. 하락세를 벗어나서 반등을 비교적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20% 가까운 손실이신데요. 대응법 알려주시죠. 운영령님. 이분이 6,700원에 사셨으면 예사가 지금 증자 이슈가 있거든요. 6,700원에 사셨으면 한참 전에 사셨으니까 아마 유상증자 권력까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받더니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20% 정도 내가 천주 갖고 있으면 200주를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신주 발행가격이 확정이 됐는데 3,500원이네요. 3,500원이고 11월 6일과 7일 사이에 구주 청약이니까 청약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청장님도 아마 청약은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신주 발행가격이 3,500원이니까 현재 1,700원 정도, 1,600원도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청약 주주들은 청약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예사가 왜 증자를 했을까요? 대부분 기업들이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예산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지금 이익이 좀 많이 나는 예사거든요. 작년도도 아마 최대 일적이 나오면서 3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에요. 매출액도 1조 8천억 단위이니까 단기순위 230억.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실적이 상반기까지 보시게 되면 작년 1년 실적을 거의 올해 달성을 했어요. 단기순위 영업이익이 상반기까지 350억이고 단기순위이 220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봤더니 자금 조달 목적 자체가 아마 타법인 증권 취득이거든요.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자를 하는 기업들, 작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 운영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증자를 하는 기업들 자체는 증자를 하게 되면 아채거든요.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돈이 빠져나가버리는 거니까 주주들한테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예사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증자를 통해가지고 신규 법인을 인수한다는 거니까 성장 있는 산업을 인수를 좀 하겠죠. 예사가 플라스틱 쪽이지만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좋게 얘기해서. 그래서 차트가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4천 원대 아래에서 지금 30%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예사가 최근에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기사를 띄웠지 않습니까?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들이 실적 공익이 발생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발행가격도 조정이 좀 되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회사들이 청약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자료를 띄워가지고 주가 관리를 돼요. 12월 6일, 7일 정도가 6일 날에 청약 경량이 들어가는 거니까 실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따지면 미리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냄새가 좀 짙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신주 물량이 결국 아마 11월 말 정도 나오겠죠. 나오면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증자는 받았을 거니까 증자 청약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6일, 7일 정도까지는 관리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오늘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왔나요? 오늘 고점이 5,500원대거든요. 아마 이게 저항률을 받지 않겠습니까? 5,800원, 6,000원대 정도 있어요. 이 가격대 정도 있어요. 이 가격대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오히려 파세요. 파셔가지고 어차피 20% 정도는 신주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20% 정도 내가 신주 받을 물량 정도는 팔아가지고 저점에서 다시 살 게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사가 펀드멘터는 같이 왔지만 어떻게 되든가 자동차 부품회사거든요. 부품회사로 따지면 예사가 앞서 실적은 좋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추정을 해보면 300 정도 단기 수익이 난다 한다 하더라도 주당 EPS가 약 800원, 900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5,000원 기준으로 따지면 또 유상증자에 따라서 신주 물량 증가에 따른 주수 희석 요인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PER 단위로 6배, 7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부품회사들 어떤지 아시죠? 지금 하신이라든가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갈라테이션은 PER 단위로 3배, 4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비싸요. 그래서 높게 사셨지만 전략 자체는 일단은 6일, 7일 정도에 6,000원대에 5,800원도 올라온다 한다면 최소한 반 정도 매도하시고 대신 유상증자는 청약을 하셔서 3,500원에 받으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선절면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주가 약세 국면 쪽에서 증자를 앞두고 올라왔다는 측면이 그런 부분이 강하니까 5,800원대 정도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 목표인 것 같고요. 물론 시장이 좋아지면 이 종목이 충분히 차량 경량과 관련된 제로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6,000원 이상 돌파를 하겠지만 현재 시장의 권을 고려해본다 한다면 청약 받는 시점까지는 5,800원과 적정한 매도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5,800원의 절반 매도를 해서 유상증자를 받는 게 좋겠다는 전략이었죠?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시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고 나시면 그 비중은 또 어느 정도 선까지 일단은 저는 좀 현재 시장의 여건을 분명히 이거는 6,000원 이상 돌파하기 쉽지가 않아요. 경험적으로 따진 유상 신주물량 나올 때까지는 신주물량은 3,500원짜리니까 무조건 또 나오거든요. 개인 투자가들이. 이거목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신주물량 최소한 늘어난 것만큼 정도는 팔아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유상증자를 받으시고 나서 또 매도 목표가는 다시 한번 5,800원 정도로 잡을까요? 네. 그렇죠. 현재 시장 여건 자체가 앞서 차트를 보시면 다른 것도 신적간도 이 정도가 3,500원대에서 거의 30%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신주 실권주 방지를 위해서 주가 관리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전략 이렇게 나갑니다. 주주대상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3,500원. 이 신주를 받는 전략으로 가는데요.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이렇게 주가가 관리되고 있는 시점을 활용해서 5,800원 정도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절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시고 다시 한번 목표 주가에 올라오게 된다면 그 물량을 또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데요. 다만 11월 말 신주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